고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김영배 의원을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기자. 선거를 이틀 앞둔 어제 고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 유족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김 의원은 전 구청장이 병원으로 별세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혈세 낭비다 이렇게 표현해서 논란이 됐는데 민주당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면서 신속히 진화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유족이 고소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정구 청장 아들은요. 아버지가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족들을 모독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추현 의장님. 민주당에서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자제령을 내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돌출 발언이 계속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원래 단어 하나, 말 한 마디가 당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령을 내린 것인데요. 김영배 의원님은 실수하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영배 의원이 정치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극적인 발언이나 이런 잘못된 단어 선택으로 인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분이거든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항상 합리적인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100% 실수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그런 분이 SNS에 글을 올리고 그리고 또 유세 현장에서도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보좌진이나 주변의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나 충분히 바로 지적을 하고 정정을 해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당이 선거를 함에 있어서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영배 의원은 저는 사과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거듭 사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족들의 화가 아직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지만 유족들께서 이해하실 때까지 계속 사과를 하실 분이고 당에서도 그런 김영배 의원의 말 실수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과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영배 의원이 100% 실수였다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실수였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김영배 의원이 검정에 있는 곳에서 검정 출신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일단 평소에 검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테고 검정구청장이 현직에서 갑자기 이렇게 병안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충분히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왜곡을 했다고 제가 100%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럴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 사체를 모르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저는 큰 문제라고 봐요. 이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선거에 미리 파악을 했어야죠. 왜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지 정말로 어떤 전직구청장의 비리 때문에 치러지는지 이것을 파악을 하고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시점인데 그것이 저는 100% 실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저는 책임질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면 약간의 의도된 왜곡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가능성도 저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배제할 수는 없다. 금정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좀 과도한 게 실수가 아니면 뭐하러 사과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실수니까 사과를 하는 거지 실수가 아닌데 뭐하러 사과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기에 곧바로 사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하다 보면 정치를 하다 보면 물론 우리가 모든 걸 좀 더 사력 있게 충분히 검토하면 좋지만 타이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실수를 하는 것 그 자체보다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빨리 조기에 유족들에게 사과한 게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